1부에서 계속 됩니다.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. 성령의 충만을 오순절 버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. 신실한 주의 약속 믿는 자 새롭게 변화 받으리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당대히 복음절하네 순교한 그를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절하자. 불같은 성령이 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하셔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.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두움에 찾으나 이 믿음 변치 않으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의 기도로 큰 부응이 일어났었네 오늘도 그와 같은 성령을 다 지금 부어주소서 오 불같은 성령이 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 구역사하셔서 이 시간 시간에 기도합니다.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충만 되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충만 되하셔서 감사합니다.